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심진봉 사무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릴 오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 질병예방치료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차단조치와 함께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해당 제품이 질병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방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되는 광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조직의 기능, 작용, 효과 등으로 거짓과장한 광고,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을 다른 영업자의 제품과 부당 비교한 광고 등입니다. 시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 밀접 제품 및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